쉬시라니 좋아하시면서 좋으면 좋다 그러는거요 자 어 도박이나 좀 더 해보자 매드마일 그 다음 루프 그 다음에 브랜든 도크 브랜든 도크에는 도박판이 없네요 슬롯머신이란게 있네 지금 피하나네 다 있는줄 알았는데 없는곳도 있구나 쟤맨그럼 워즈라는곳이라구요 저거 워즈 워즈의 도박판입니다 그니까 그게 뭐 그런건 그렇다치고 어쩌거나 만날수있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거 아님 오케이 가까웠습니다 ó 마우 지금 오 이건 100달러밖에 안되네요. 판돈이 3달러데 3달러 세상에. 노인정. 그거 노인정. 그 뭐지? 노인정. 그 뭐야 파투 치는 것처럼.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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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핸드powрат같아. 인간은케. 네잠. 지형 마사지? 진짜 적다 펀드온 오늘 안 돼 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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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표 직업이 참모총장이라고? 에이스 킹 에이스 킹 에이스 킹 확실히 이게 판돈이 적어지니까 하는 재미가 좀 쭈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두 분이 차는 데가 비슷해서 그런지 아무튼 비슷한 시간대 들어오시네 그니까 판돈이 10만 달러인 곳도 있었었는데 지금 100달러에 오거든요 3-6이네요 별루네 3-6이네요 별로네 아저씨들 표정 진짜 진지하다 6-7? 6-7? 6-7 아니었나? 6-7? 6-7? 6-7? 6-7? 6-7? 폴드 그래 폴드하겠지 그래 폴드하겠지 6-7? 6-7? 6-7? 6-7? 6-7? 7-8? 7-8? 킹탑이네요 킹탑 퀸 퀸이었나? 9퀸 9퀸 아 잭이 없구나 여기 나온 새끼들은 다 그래요 여기 나온 놈들은 전부 다 무시무시한 놈들이옴 시카고가 그런 도시라서 잭 파이브 잭 파이브 알겠지 확인 폴드 엑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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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 이거 원피언가? I call? Sure 힛, 탄톤으로 치하자 이거 에이더를 임바들 것들 힛 힛 힛 힛 힛 힛 힛 ρα스 얘가 뭔가를 잡고있어 아니 모두가 되어있어 모두가 되어있어 마지막으로? 플러시 흐허허허허허허허 저 친구 파산했습니다. 원페인이요? 원페어였네 원페어예 플러시 안나왔으면 제가 털렸겠는데 플러시 나와서 다행입니다 정치계 인문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네 200달러 땄습니다 아 100달러 땄습니다 6 9 7 4 4 7 둘 다 하트 4번 페어 5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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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5 5 5 6 6 5 5 5 영파 영파 왜 올인 미친놈이 오케이 칼 여기 마지막 투페어, 4-7 투페어입니다 너희들 쉽게 만들었구나 제가 여기였나? 아 쟤는 7하고 잭이네 잭 투페어네 올인할만한 그런 인생 에이씨 저 잭은 이따 끝나면 총살입니다 자 원래 그, 이런 놈들은 그 끝나고 나면 다 그냥 유탄으로 총살 시키고 갑니다 아 폭사시키고 갑니다 칠리, 둘다 스페이드 겁쟁이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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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탑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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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새벽 3시 반에 이런걸 보고 계세요? EBS라도 보세요 EBS라도 야씨 100주 내내 살 때는 안 보다가 새벽에 하면 본다니까 자 죽고 갱파! 갱파 치시봐야 새끼야 어차피 다 그 하긴 그렇긴 하겠네요 어차피 이것들 다 끝나면 유탄으로 조질 놈들이기 때문에 어! 어! 3분표 자 침착하게 콜합시다 첨부터 올리면 이 새끼들이 안하기 때문에 아 와 네 제가 정한 상관을 받을 거라 상관을 받을 거라 raise pretty sure of yourself hold call oh man 혼자 필요해 뭔가를 잡고있어 차가워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구 모두 넣어 잭 나왔네 결국 원페이어네 그냥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 펑크할 확률이 높습니다 와 10은 10 10원페어가 얻어 걸렸네 다 죽어가는 걸 내가 살려줘버렸네 또 온페어다 양파야! 조회적 깽판처 술마시기는 집 전세금 이나 아니면 집 보증금이 걸렸었었는데 이거는 곧 트리플입니다 이긴건 확정이고 씹새끼 다물점 키워 이새끼야 넌 어차피 총살이다 다물점 트리플이고 계속 4 2 3 2 3 3 4 4 그는 뭔가가 있었나요? 저는... 전화요 받는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원피언 아니면 탑으로 개기는거 아이가? 프라우스 확인할게요 콜해라 콜하라고 콜! 콜 이겼네 야 2피어였네요 개길만한 이유가 있긴 있었네 제가 두... 근데 제가 프라우스였음 교회 청년보 대표 잭탑이구요 제가 이겼낼게요 제가 이겼낼게요 제가 이겼낼게요 콜? 스트레스 70% 펑카다 저거 펑카 펑카 사실 이렇게 오래할 줄 몰랐어요 저는 워치독스를 미니게임을... 원래 제가... 그... 미니게임 같은거를 가급적임 다 하는 편이라서 하고 있긴 한데 네... 네... 7... 원피어 7... 에이스 원피어 7 원피어 펑카냐 펑카 네... 펑카였네요 네... 퀸트도 다 했습니다 맨 처음에 피해남자에게 주는거를 제가 그때 퀸트를 할 줄 몰랐거든요 고거를 하나 놓치고 그거 빼고 다 모았을 겁니다 아마 게임 도중에 보면은 계속 퀸트하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던데 에이스 탑 그 다음에 둘 다 하트 플러시 나올 것 같은데요 싸가지고 없게 체크는 그죠 그죠? 이게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하다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구요 게임이 처음에 피해남작을 못 이긴게 되게 많이 아깝더라 그냥 이제 피해남작 그 뭐야 떠나버리는 그냥 인딩으로 봐가지고 결국에는 못 이기고 그냥 떠넘겨 버렸었었는데 피앤원페어 좋습니다 피앤원페어 홀해라 정치인새끼 저새끼는 반드시 총살임 간제비네요 간제비 이동산명인 이동산명인 이었상 이었상 육에이스 이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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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아, 체크. 2. A, 스탑. 체크. 체크. 체크라는 게 언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쓸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던데. 체크. 체크. 원페어였구나. 아, 뻥가. 뻥가 안치길 잘했습니다. 이제 이거. 오케이. 네 네 네 이트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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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을줄 알았는데 잭 펑크 아닌데? 뭔가 있긴 있는데 원페어나 투페어 아닐까요? 원페어였구나 원페어였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잭다인 오늘이 없지 자기 턴에 보스일 때 보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판 돈이 제일 높을 때? 자기가 건 돈이 제일 높을 때 그런 말인가요? 감사합니다 3호 그건 별로다 KJ8 별로다 자, 죽습니다. 다음 판을 기다려보죠 이긴 사람이 보스라고요? 이긴 사람이 보스라고요? 2구 둘다 하트 3구는 3구는 5구 Studies את 거든요 3구 저 김운수 같은 새끼 저거 표정 좀 봐 내가 조심하게 고마워 고마워 그래서 짜증나 철 내가 한참 조금씩 갉아먹게라도 해야겠다. 안 눈비네요. 자꾸 대신 인마이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포를 불렀다면 그거는 되게 큰 건이라는 의미겠죠. 적어도 이제 원피어 이상이다. 어여 플랍 에이스 퀸 퀸 엘딘이 저럴 때 제가 뭔가 있는 겁니다 제 겁쟁이 때문에 자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 거는 것 같아요 이럴때는 이제 자기가 뭔가 없는 거죠 다음 카드 ... ... ... ... ... 킹 온 펼 2페어 이시브라이 지금까지 딴 거 다 잃었네 이시브라이 이시브라이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실험 표하네요. 실험 표하네요. 실험 표하네요. 실험 표하네요. 실험 표하네요. 투표한가요? 파산했네요. 실험 표하네요. 실험 표하네요. 실험 표하네요. 실험 표하네요. 실험 표하네요. 실험 표하네요. 미대가 바뀌었네요. 사실 돈은 많아요. 돈은 항상 많은데 아맨 그냥 어쨌건 난 이제 한판 익숙스릴 해야 되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짜증나는 거지 이 새끼 이거 간제비네 이거 겁쟁이 새끼들아 I guess I'm dealing I call not with these fucking cards I'm gonna raise I'm going to raise uh okay raise and and he's in I'll raise you what'd you have to go and do that I think I'll raise that I think I'll raise that I'll raise I'll raise yeah raise 미쳤나 이것들 왜이래 갑자기 이것들 왜이러 I'll raise you 왜 이러죠 let's get this over with let's get this over with oh damn what the hell okay then 좀 수치라리야 이건 헉 and what have we got here's the turn here comes the river 5 5 pier 5 5 원패어 아 아니 10 1 5 5 5 5 5 5 5 5 탑이야 쟤들 다 야 두세기 파산시켰붓다 임마이가 내 친구 닮았는데 지금 서울에서 그 뭐지 무슨 투자회사들 와가지고 연수받고 있는 내 친구 닮았는데 임마 이게 살아남았네 걔가 그 친구가 딱 저렇게 생겼거든요 반갑네요 지금에는 총빵 날려줘야지 근데 겁쟁이네 겁쟁이인 것도 비슷한 것 같다 정말 감 많이 보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겁쟁이네요 그냥 게임 진행이 안될 정도로 그냥 카드를 던져버리시네 어우 이게 아이고 다운 너무 습괜히 그래 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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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을 꺼내줄게요 그렇죠 간제비죠 간제비 이동삼 선생같은 분이죠 간을 잘 보는 것이 고등어 맛을 살리는 것이요 2,3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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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그냥 죽잖아 그냥 원피어 이상 안나오 예를들면 자기 패 원피어 이상 같은게 안나오면 아마 저거 안올릴거에요 패 그걸 돈을 그런 놈이 있어 게임하다보면 퀸...세븐 나쁘지 않네요 둘 다 글러보고 그니까 이외에 뭔가 있겠다 싶은거죠 퀸차 퀸차 잘 만들어야 합니다 성장 나ak 퀸차 킹탑인데 별개인데 저는 저건 아마 원피어나 그렇게 나올 겁니다. 킹 원피어 나왔네. 그죠? 그럴 거 같았습니다. 자. 그죠? 그죠. 그죠. 퀸, 세븐, 둘 다 다이야 진짜 겁 많다 도박수는 절대로 안 던지려고 하네 그죠? 도박수는 자기가 딸 것만 딱 딸려 그러는 후로새끼네 그럼 ㅅㅂ 수능을 쳐야지 여기서 도박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1,2,3,4,C 헤헤헤헤헤헤 헷갈린 것 좀 봐요 다이애라 다이애라, 죽어라 이씨 다이애라 다이애라 이럴 수 있습니다. 저 새끼는 깨기든 지든 총살임 3-7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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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시. 달려라, 달려라. 걸어라.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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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